이 단계의 묵당으로 이 일비를 지금 단계의 묵당을 알려드립니다. 이 단계의 묵당으로 이 일비를 지금 단계의 묵당으로 이 일비를 지금 단계의 묵당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오늘 2022년 축에 노예로 2주동부 백석 노예로 하나님께 영광 예배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노예인들 이제 성례 입장에서 이 예배에 참여합니다. 십자가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은혜의 역사가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신 것처럼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상처를 만져주시고 다시 한번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다시 한번 회복되는 역사에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우리가 온전하게 붙들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깨우치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도와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든 노예인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1부, 2부, 3부 모든 예배를 주님께 맡깁니다. 성노예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사랑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하나 되는 역사가 우리 노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동을 주님께 듣다 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